자 그렇다면 우리 홍준표 시장님 김치냉장고 제가 그럼 같이 나가겠습니다 서로가 이제 먼저 뽑으라고 그러시는데 이 시장님 먼저 뽑아주시죠 김치냉장고 뽑겠습니다 김치냉장고입니다 아니 젤비장고는 젤끝에 이야기해요 아 그래요? 2308번 2308 자리에 계신가요? 축하합니다 2308 계시면 앞쪽으로 나와주셔야 되고요 진행요원이 확인할 때 조금 걸렸습니다 바로 이딴가 진짜 흔히 말해서 대박 2308 맞나요? 10초의 시간이 걸린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축하합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안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바로 전달 한번 해주시죠 김치냉장고는 무거워서 못 들고 가실까봐 저희가 교환권으로 드리러